승급전 가자 승급전 올라갈 수 있다 오랜만에 나미해볼까? 승급전에서 항상 나미하면 잘 안되네 가 가 가 가 가 슬로우 때려 때려 안돼 저리 가 아 리신 안돼 안돼 어 안내왔네 탈환 안내왔네 아 버프 하나 묻혀주고 아 됐다 오 밑힘 너무 잘하는데 진장감 없다고? 남일이라고 그렇게 막말하지 말라고 아 뭐야 아 두개 박았어 아 아 와도 두개 박았어 아 또 두개 박았어 녹성농 때문에 아 와도 아까워 안 돼 이건 나 죽는다 아씨 독때문에 죽네 개빡치네 아 진짜 아 영대 쓰였는데 아 나 놀리냐 아니 여러분 아 진짜 나도 브론즈 한번 갔다 왔다니깐 왜들 다들 그렇게 나는 브론즈를 한 번도 못 간 사람 취급을 계속 하냐고 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되게 되게 밉다 너네 맞을 뻔했네요 맞을 뻔했네요 미니언 사이로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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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근데 너무 다 맞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유성 들었어 아 나미 해놓고 유성 들었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또 어쩐지 수호자 안 터진다 했어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유성 나미 그래 파이크도 유성 파이크 해봤지 기발 나미도 해보고 수왕 나미도 해봤어 수왕 나미도 해봤어 수왕 나미도 해봤어 아 아니 스킬 순서가 르블랑 스킬 순서가 아 르블랑 서순 뭐야 저거 아니 한 대 때리고 그렇지 안 돼 그렇지 게이트리 딜교 잘하네 할 거면 빨리 빨리 어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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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팀어 놓칠 뻔했다 르블락 팀어 놓칠 뻔했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걸렸다 아 또 유성 들었어 아 룸바 꾸는 거 까먹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리라 부사 출신 스트리머가 아이언 와서 약한다고?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W 날리면 유성 날라가거든요 맞았다 맞았다 유성 맞았다 한 대 더 맞고요 와... 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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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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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랜쳐 친구들 더해서 좋을 거 없다 또랜쳐라 친구들 오오오오오 간다아 그렇지 네 말파 몸 안 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말파야 말파야 평캔 뭐야 말파야 평캔 거야 말파야 평캔 뭐야 말파야 평캔 말파야 평캔 말파야 평캔 말파가 진짜 공각 잘 번다 공각 잘 번다 난다와드 잘 번냐 자 이제 그만 책상 밑에 미니 보여주세요 뭔 소리야 나의 힘으로 왔다 이거지 나 유성 한 번 더 해보자 이 룬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거리가 거리가 유성 유성 맛이 어떠냐 내 오늘 너무 수월해서 무서울 정도에요 나중에 또 얼마나 나중에 또 나를 얼마나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아 이건 위험한데 이건 위험한데 에반데 아오 아 아니 잠깐만 잡아 살려줘 아 진짜 аж aments 가리우스 하 가리우스 저거 하 하 저거 가리우스 저거 어떡할 거야 오우! 뭐야? 음아유! 와우! 어딜! 어딜 들어와! 어딜 들어와! 아! 이겼다! 남이 왜 이렇게 잘 뛸지 오늘! 다 명예를! 아 병 에바인데 계속 아이언을 지켜줘! 아 에바인데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!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오랜만에 행복롤이다 오랜만에 오 팀오원 딜이야? 야 여기 독데미지대 독데미지 대결이네 저리가! 와! 마나가 없어 잠깐만 오우! 오우 야! 야야 유성 딜이 아주 짭짤하구만 내가 평타를 못 때리는 대신에 유성이 좀 때려주는 느낌이야 어? 아 뭐야? 야소호가 알려주네 욕먹었다고 뭐야? 뭐야? 방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진짜 웃겠네 올리베어 개웃기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따라 왜 이런 거지? 아 이상해 아 이상해 한번 한번 더 해볼까? 아 아 졌을 때 그만하라고 그래 내일 약속도 있으니까 그만하자 오늘 우리יפ linguistic 일어난 맥주 rod